시작이 끝나 우리 일교로 말아봐 소나진 후 하늘 녹음과 눈부신 빛을 뱉고 이 순간 너와 나의 완벽한 타이밍이야 뭐야 야 진짜 50도 안 되겠다 나 깜짝 놀렸어 나 깜짝 놀렸잖아 뭐라고? 우리 힘을 풀어봐 우리 힘 풀면 집이 되어야지 깜짝 놀랐어 뭐라고? 뭐라고? 아니 재밌어 왜? 재밌는데? 더 재밌게 해줄게 더 재밌게 해줄게 더 재밌게 해줄게 아니아니 지금 충분해? 지금 충분해 알았어 근데 진짜 예쁘다 그치 그니까 아니 여기가 너무 뽕 어 저 어선들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가? 어 와 이곳에서 알고 싶다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도토리 놓쳐고 돌아보면 내가 있어 맘껏 기다면 돼 어때요? 해봤는데? 괜찮죠? 네 너 도토리 타고 여행하면서 재밌겠다 나 해봤는데? 어디로?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도토리 타고 가있지? 너무 기분 좋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것 같아요 하늘도 예쁘고 재밌고 시원하고 꿈같았어요 꿈같은äus 뭐 어디야? 이거 아니야? 어? 나대지? 여기야? 내릴까? 여기로 내릴거야? 여기로 내릴거야 여기로 내릴거야 나 여기로 알았어 내리세요 아 무거워 이거 어떻게 풀어? 그거? 이리 와봐 빌트 풀듯이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벌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당연하지 아 다행입니다 이거 여기 내 것도 걸어놔도 돼 어 줘 몰라 헐어드릴게요 가자 여기야? 몰라 응 좋다